내 여자야! 내 여자라고! 시크해 임마! 넌 내 남자! 시크해 임마! 도련님! 성수님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병수님 어머어머 야 이러면 안되 어머 이러면 어! 이러면 안되는데 음 네! 프리키드님 어서오세요! 네! 우리 땅또님 어서오세요! 오오 아 그리피 엄청 져졌다 네! 마선생님 어서오세요! 제가 풀어드릴께요! 스파님 네! 오늘은 푸트 안합니다 오늘은 서브게임 할거에요 아니 근데 좀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 감동적이지 슬프고 헤이! 데이비드! 내 차를 잃어버렸는데 차량을 잃어버렸어 마이오 마이오 그는 죽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뭔가 상황이 아버지 임종이 있는데 쒸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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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 아이오 모두가 여기 그들여서 여기있어 그들여서 여기있어 그들여서 어디있어? 우리 다 있어요 그들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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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는 겁이 그들여서 그 눈을 눈에 뵙고 그들여서 아버지 돌아가셨구나 아버지? 어디가? 그들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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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들 그들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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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하다 야 니네 아버지는 깡패야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런 선택하면 안되는데 거짓말! 나 때리려고 했잖아 둥치도 내가 더 작은데 항상 형들이 맨날 때리려고 그래 아 이거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손 잡는게 좋겠죠 그래도 형하고 화해야 되니까 새끼야 새끼야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뒤끝 남으면 안되는데 그래 술먹고 풀자 그래 더이상 뒤끝하지 않겠습니다 네 쿨가이가 가야지 쿨가이로 돼야돼 쿨가이 나 사랑해 그래 형 나도 사랑해 진짜 형제밖에 없어요 진짜 형제밖에 없다고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 형제밖에 없습니다 꺼져 꺼져 안돼 이러면 자 오늘은 푸트 질문 안받겠습니다 오늘은 서브게임 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날 질투했어 그렇지 내가 형보다 좀 잘생겼지 그래서 형은 날 때린거야 다시 나갈꺼야 다시 나갈꺼야 응 그래 나 이 지그치그산 집구석 더이상 못있겠다고 형 서울로 갈꺼야 형 난 응 그래 그래 오늘로써 형하고 나하고의 인연은 끝났어 아니 케이트 누구지 어머어머 땡큐요 좋은냄새난다 어머님이 찾으세요 형수님이신가 잠깐만 봐봐 저 형 형 술 마시는거 봐 어 항상 이 제 저기 뭐야 장례식장에서는 항상 술 술 드시고 저기 뭐야 남을 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친척중에 항상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슬픈 난리수록 추모하는 분위기가 되야지 매번 그 슬픔을 술로 푸셔서 사나면 절대 안돼요 아시겠죠 어 어문이다 엄마 엄마 나왔어 엄마 잘 지냈어? 엄마 왜 또 때려 아까 형한테 맞았다고 노력했다고요 엄마 형한테 맞은데 또 때리네 아 아 조카인가보네요 여조카 자 갓게임 제작사죠 텔테일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화서비스 전화서비스가 안된다고? 전화서비스가 안된다고? 응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신거에요?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 뭐야 약간 렉있네 아 아 아니 주스를 뭐 이렇게 하고 다녔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아 아 슬리픽 할아버지한테 주려고 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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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워킹 테두 다 뉴 프론티어입니다 신작이구요 에피소드 5까지 다행 엔딩이 나온 완결판 시리즈이기 때문에 음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할아버지 지금 얘가 꼬마애가 할아버지 일어났다곤 아니 어떻게 된거야 할아버지가 어떻게 일어난다는거야 어 얘가 잘못 박혔지 오 준비됐죠? 걸어다니는 대두 워킹 대두입니다 거 거 작은 할아버지인가보네 작은 할아버지 오 제발 오 오 제이섬 라이트리노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항상 이 장례식께서 매번 싸우시죠 어르신들은 항상 술 드시면은 장례식께서 이렇게 싸우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니가 그걸 어떻게 파나 이 새끼야 니가 너 하나 이 새끼야 으 그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엄마 엄마 어 안돼 안돼 주둥이는 안돼 주둥이는 안돼 주둥이는 안된다 아 물렸어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가만히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아 아 아 아버지 어떻게 때려 야 잠깐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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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머니 물렸잖아 지금 펜트 파스키 어 엄마 물렸어 어머니 물렸어 케이스 엄마 엄마 랜디 두더 마리 어디있어 마리아나 마리아나, 우리 가야야야야 가야야야야 우리 가야야야야 가야야야 가야돼 가야돼 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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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할머니 모시고 병원으로 가야됩니다 할머니가 물렸어요 물려버렸어요 나 그렇게 무서운게 별로 없어 가나 뭐야 재건 할아버지도 물렸어? 오 오 마이갓 자가 나머지도 몰렸네요 자가 나머지도 오 근데 물린 자국이 뭔가 파란색이네요 흠 흠 자 아까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시 리방을 했는데 자 현재입니다 자 오늘은 워킹데드에 집중합시다 우리 오늘만큼은 푸트에서 떠나라 여러분들 자 몇 년이 흘렀네요 지금 오 맙소사 이렇게 많은건 처음봐 갈수록 늘어 네 메카닉 루팡이 불질거야? 오오 야 물병을 두고 왔어 방금 모닥불이 도착했어 도대체 무슨 관계지? 응 워킹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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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워킹데드 얘는 살도 못 씻겠다 턱이 빠져가지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쓰읍 일단은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까 그 가족 일원에서 지금 지금 조카들하고 그 그 그 그 그 그 여성들하고 동생이 이렇게 살았네요 응 응 계속 움직여야돼 계속 움직여야돼 우리 계속 움직여야돼 계속 움직여야돼 우리 우리 아직은 아직은 우리 우리 밴은 우린 우린 에이 에이 아이 아이 차에서 담배를 피는다고 그것도 대맞춰요 나 줘 나도 줘봐 마지막 조인으로 너가 한 번 가봤는데 가즈우처럼 보인다 너는 운이기고 난 그 동안 오래 걸렸다 아.. 3일 전에 조금만 더 좋아 마리아나가 핸드폰을 입고 깨비가 흐르는 것 같다 왕 좀비 나와라 아 여성분이 흡연하시네요 또 아 나도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아 그래그래 좋아 어 내가 거절하면 내가 아니지 어 여러분들은 절대 흡연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10대 분들은 착하시니까 절대 흡연하시면 안됩니다 아 막 나간다 좋아 형의 여자친구인가? 형의 여자친구 형의 여자친구인가? 형의 여자친구인가? 어 담배 피우면 안돼 얘들아 담배 피우지마요 아 형의 여자친구였구나 뒷단 까야지 네 네 버스님 안녕하세요 네 벗어오세요 너의 여자친구에게 하 그 그 나 đến으로 헉 날다임아서 엇 아따 아따 맛깔나게 피우네 네, 스모킹 어, 자와 가려? 자와 가리는구나 으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흥 하 propriet cl 1980 암, 제발에~~ 가족을 ㅐ 선생님 아이 저는 오해하지 마십쇼 여러분들 어 살을 세우는 이유는 제가 어... 우린 대마를 피우고 있어 으음 솔직하지만 야 어차피 창문을 열었잖아 야 뭐가 중요해 네 창문 열어 야 너희들 때문에 차를 멈추고 밖에서 펴야겠어? 밖은 위험하다고 일단 차 좀 멈추자 일단 차를 세우는게 중요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차를 세웠습니다 음 자기야 차 세웠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자꾸 음당만 있기네 예스 예스 아이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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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키워야지 강하게 키워야지 우리 안전하다고 기름할 필요 없어 우리 안전하다고 기름할 필요 없어 그래 그래 좋았어 기름 오 아이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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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2버튼 누르 2버튼 누르고 저 자기가 좀 달라졌나 2 아이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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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싫어 아이웨피 아이웨피 나 정말 좋은 삼촌이 될 거야 오도 freniz 알았다고 아이웨피 아이웨피 latest 우리 오, 자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주변을 둘러보고 뭐 예전하고 똑같네 커맨드가 좋아 여기 술 먹는 기름뿐이군 아까 차 세우려고 했는데 그분하고 좀 불일이 있는데 찔러보자 없나? 이런 어드벤처 게임은 하나하나 다 뒤져봐야됩니다. 지금 필요한게 기름이잖아. 우리가 기름이니까 이건 뭐야? 슈프트 누르면 빨라진다. 오케이 좋아. 음.. 어? 잠깐만 이거 뭐야? 기름표지인가?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빠한테 올이야. 자, 기름을 쭉쭉 뽑읍시다. 좋아했어, 완벽하군. 뭐야, 더, 더 찾아야 돼? 부족해 부족해. 얘가 지금 사춘기인가 봐. 어? 계속 일도 안하고 지금 이렇게 어? 땡깡 부리고 있네. 오케이. 이럴 때는 또 자상한 삼촌이 필요합니다. 깨리 어서와라. 그럴 땐 담배를 한 대 펴고 이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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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하하. 하하. 사방에 돌아다니는데 기름 차지하는 것도 그렇죠 무서운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애기한테 뭔 후병건요 쟤는 애가 아니야 지금 생긴게 우리 초향님 어서오세요 자 스포하시면 안됩니다 스포하시면은 안돼요 스포하시면 안됩니다 자 본인들이 했다고 해서 결과를 안해보신 분들에게 스포하신 분들은 진짜 다 쓰레기 밖에 없네 일단 자동차만 그냥 후딱후딱 찾자고 이거 뭐 뭐 또 템있는거 아니야 벼수 엠티 엠티 자 딴 데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뭐 기름이 없을거 같고 당연히 없을거 같네 올라가 봅시다 네 이거 신작이에요 신작 올라가 보자 게잇 헤이 게잇 호빈 자 올라가 보자 게잇 스테클로스 투 하비 고맙습니다 어허 알았다 자 올라가 보자 아 저도 시즌 1하고 2는 다 해봤는데 3가 요번에 신작이에요 신작이 나왔습니다 자 자 다음 블록으로 넘어갔어요 흠흠 오 앰뷸런스네 자 앰뷸런스 쪽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기름이 좀 잔뜩 있으려나 아 어디 보자 시즈 시드 슬워크트 안 열려 쇠지 좋아 역시 모든 잠금장치에는 빠루가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이렇게 오우 팍 예아 팍 예아 좋았어 기름 좀 쪽쪽 빨아볼까 제발 좀 많이 좀 있어라 우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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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기름이 많이 나오네 좋아 우쌰 우쌰 꽤 오래걸리겠는데 뭐야 왜 안해 아 지금 기름이 빠져나오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팍 예아 아 아 아 이게 게임스토리상 여기 분명히 좀비가 있을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이 꼬마 애가 위험에 빠져가지고 그때 뭐 또 선택지 나오는거 아니야? 여긴 뭐냐? 오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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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이런 시발 이런 시발 팍 왔어 왔어 또 한마리 아 자 갑니다 이끄져 하잇 쪄 오라오라오라 뭐야 끝났어? 다른 생존자들도 있어요 다른 생존자들도 있어요 어머나 오오 타츠마켓님 어서오세요 안 무서워 직관아 걱정하지마 누가 직관이 좀 위로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이게 뭐가 무서워 일단 문을 열기 전에 뭐가 있는지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생존의 법칙은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나서 문을 여시면은 항상 잠겨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잠겨있는건 뭐다? 쇠빠루입니다 뭐야 못 열어? 세상에 쇠빠루도 못 여는 이 말랩 문 대단하구만 야 빠루도 못 열어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역시 정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렇지 여기있네 그렇지 항상 몰래 들어갈때는 뭐다? 개구멍이다 와우와우 와우 역시 항상 몰래 들어갈때는 개구멍만 개구멍만큼 좋은건 없죠 좋았어 게이브 이거 확인해 봐 오케이 렛 미인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 식료품들이 많아보이는데 조심해 으음 흠 으음 끝이야? 잠깐만 총알 이런거 없을까? 컷! 아니 총알 아니고 건전지네 에이! 건전지였어 아까 그 여동생이가 건전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오오! 와우! 와우! 럭키! 와우! 럭키! 예스! 아 공포게임까지는 아니야? 네! 찌시님 어서오세요 아! 아! 확인해 봐! 이건 진짜 정신인! 정말? 그냥 음식이요! 맥주가 있고, 블랭킷이 있고 다른 맥주가 있고, 다른 블랭킷이 있고 그냥 가스에 들어갈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가스에 들어갈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기서, 야 버틸까? 여기 너무 위험해 보이네 난 여기다 이런 데에 의심스러워 어, 사람이 사는 것 같아 흠흠 그래 그래 한 밤에! 우리 벙크다운! 진짜 음식을 먹자! 예 맘마미야! 그래 시끄러야마 우리 가야되 어디서 어른들 얘기하건대 어디서 버려놨는지 응? 아 나는 꼬락선 입어줘 어 맞아 울프 워멍 워스 같은거 같은 회사야 네 다시는 한국에 계시나요? 예스 예스 아 나는 한국어 애한테 줄까? 아 말이.. 말이 하나는 좀 귀여우니까 주제 남자 새끼가 짜증나지 어... 이제... 너 정말 우리를 잃어버릴 수 있겠어 오케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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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라 어이구 착해라 예 안녕하세요 시안님 어서오세요 어이구 착해라 자 우리 이제 우리 아까 못했던거 좀 할까? 하하하하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자 우리 못했던거 하자 아 나 또 아 또 분위기 깨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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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갱?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양갱?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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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갱? 이건 잘 재료 어 양갱... 양갱 말고 다른 걸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저 어 에 v.l' 우워워워워워워워워と思여 sle더 죽어 deles 아힣 jedoch 아이 싸우니까 아 가져가 그냥 아 가져가 그냥 아니 나 어떻게 진짜 뭐야 뭐야 어 그들 허세 좀 한번 부려보자 어 어 일단 동료를 팔아서 날 살아야겠어 어 여러분들 저는 항상 플레이를 할 때 정말 정직하게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이런게 나 잡혔어 얘들아 나 구해줘 하하하하 어 존나 빨리 열어야지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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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잡혔어 아 이 새끼도 잘 죽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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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게임이 재밌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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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죽여먹고 이렇게 해야지 게임이 재밌지 어 나 그거 하나 좀 먹었다고 응 내가 다 돌려줄게 내가 다 돌려줄게 먹던거까지 다 뱉어 지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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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말로 하자마니 양갱을 줘요 말로 하자마 말로 합시다 그래 얜 좀 말이 통할거야 그 소리가 뭐야? 너가 숨어 있는거지? 너가 뭔가 알고 계신다면 말해봐 당신은 내가 자신을 찾고 싶지? 이리 헛쌤 야! 차아! 그렇지 전투신이 가야지 헛쌤! 야이 개념이 시키야 시끄럽나 이 시키야 총련아 처근르르 굉장히非常的 비굴한 주인공이 되네요 어? 뭐해? 진작에 양쟁조 손댔써? 이 아저씨 계속 약올려가야겠다 약간 내 잘못이 아니지 그래, 좀 믿음 줘봐 좀 도 안은 호흡을 helps 자신이 자체가 잠이 오가 우리 앞에서 점점 일어 이 아저씨가소스 손에 들어갈 것 같지 않니? 엎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마이 갓 총 총 총 총 총 총 집어 집어 빨리 빨리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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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보내줄까? 아 나 이제 좀 착하게 해 착하게 갈게요 다음부턴 착하게 해야겠다 어 뭐야 또 있어 아 이 놈이 진짜 다음부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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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렇게 컸구나 야 많이 이뻐졌다 클레멘타임 야 여기서 만나네 클레멘 야 여기서 만나네 클레멘 내가 죽을 뻔했어 내가 죽을 뻔했어 야 야 내 야 그거 그 내 양갱이야 잠깐만 이따 녹여먹어야 된다고 하이 그래 그 양갱은 절대 손대지마 눈을 닫고 100만원으로 가야되 아 그쪽으로 가야되 그쪽으로 가야되 나 운전할 때 나 운전할 때 클랩 말을 들을 수 밖에 없겠네 네 케이님 안녕하세요 하비구나 클레멘타인 날 쏘지 않아서 고마워 죽을 수도 있다는거야? 10분안 이제 시작해서 우리도 아직 내용을 잘 몰라 포테이터 오 왔다 왔다 김영감 김영감 아니오 우리 손녀딸 같네 우리 손녀딸 뭔 역할이 없네 네네네 오진 서.. 서.. 서..util고 있어 너의 핸드폰을 보내줘요. 너의 눈을 꺼내줘요. 너의 핸드폰을 꺼내줘요. 너의 핸드폰을 꺼내줘요. 너의 핸드폰을 꺼내줘요. 에이 그래도 매너가 뭔 매너야 이씨! 떼거질 있구만! 하아 우리 매너 따윈 없다! 러브 포테이터? 러브 포테이터2 러브 포테이터2 왜 뭐죠? 벌리 저의 Wall Express하는 걸 몇 개야 아... 이 장소에서 누구야? 아 형수님이였어 아 미쳤다 형수님하고 지금 그러면은 그리려고 했던거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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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는 어때? 너는 이 장소를 시작했을때 꽤 어렸을때 저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도 찾았을때 그들이 뭐지? 모두에게 똑같은 것 같아 아... 형수님... 여기 없을때... 아... 아... 역시 세상이 멸망하면은 그리스? 아... 괜찮아...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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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유의 몸이 됐어 프리덤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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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프리덤 자... 이제 자유의 몸이 됐네요 daar! 와 진estra 많다 와아 pirates 예, 프리덤 프리덤 ple Rei خ단으로 깨omie miraquan woo 예 horizon pra was 오 베리 핸썸 잘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왜이렇게 잘생겼냐 어어어어 아 나 사격좋아 백발백중이여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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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뭐야 저건 저건 뭐야 우와 난 되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hola 왓 더 핵 이 fog 그치? 그치? 내가 그럴거 같나? 난 말썽을필거야 오늘 날씨가 너무 많아 난 걱정할게 난 걱정할게 오케이, 캡틴, 큰일 났어 알았다 근데 내가 너의 일을 다 끝냈어 너의 일을 다 끝냈어 난 그만해 할아버지 화났다 제주스 그래, 프레스컷에 대해 말해 네, 저도 조금씩 끊기네요 이게 그렇게 고생한 게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끊기지? 와아 와아 와우와우와 직관아 무서움도 없잖아 뭐가 무서워 야, 멋있는데 야, 멋있는데 야, 멋있는데 야, 멋있는데 야, 멋있는데 어? 어, 풍력으로 음 야, 이런 요새가 있구나 뭐, 뭐지? 내 가족들 아직 안 나와 너희들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아, 분명히, 너희들이 뭘 할게 좀비가 나올 때 끄면 되잖아 어 이 게임은 갑툭튀는 없어요 그래, 우리 총알을 좀 사러 갑시다 총알 오오 유 라이크 주먹밥? 네, 넘, 이제 이제 뭐얘글이 뭐얘글이? 아니, 이젠 일상처럼 그런지 견디드 중심 깜짝 뭐얘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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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뵙쌈이 뵙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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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친구. 죄송합니다. 아, 다시 만나요. 아, 다시 만나요. 너 좀 정리하셨어. 내가 그 말 보내줘. 잠시만요. 어디에서 널 알지? 뭐..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가시아. 하비에 가시아. 근데 뭐지, 너는 감블링을 하는거지. 생활을 밴드. 젠장. 사인 한 번 해줄까요? 예 워킹데도 도망가고 싶어 사실은 너의 경쟁자인다면 게임은 포커 5카드 스타드 아우레이션 흠, 너무 불쌍해 저는 더 많이 당겨서 더 많이 당겨서 하지만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흠, 흠,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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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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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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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저는وس, 흠 제 얘기할수 어떤 것이냐 흠 흠 아아 가보자고 인정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게 내 돈이예요 저는 걱정돼요 우리 둘 다 죽였어 네? 넌 누구냐? 보디가드? 난 쉽지않아 난 보디가드 못 믿는다 오야야야야 또 싸워 왜 왜 왜 오자마자 싸워 야야야야 도놈 도놈 파이벼 아이워나 피스 아이워나 피스 아이워나 피스 피스 맨 네네 말씀하세요 아이워나 피스 아이워나 피스 아 야 이거 여기서 싸우면 안될꺼 같은데 아 뭘 아이워나 오오 야야야야 아이워나 어 아 아 어... 미쳤다! 지금! 클랭을 죽여 버렸네? 내가 널 죽였어! 이라이 죽였어. 난 그냥 죽였어. 죽였어! 너는 충분히 말했지. 죽였어. 죽였어. 나의 질이 있어! 너는 죽였어! 여기 뭐지? 호비가 죽였어. 자신의 지평이이었어. 너는 충분히 죽였어. 정당방위였어, 그래. 내 눈을 봐. 당연히 말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였어. 그 사람을 죽였어. 그 사람을 죽였어. 봤어? 이제 행복해? 미쳤어. 내가 너의 랩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 뭐지? 너 진짜야? 너 진짜야? 이제 움직여! 야 오자마자 10분만에 감옥으로 가네 유 러브 푸드 알라브 킬 데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자마자 10분만에 사고치는 클레멘탄 일행입니다 그래 당연한거야 우린 우린 한 또라이잖아 뭐? 헉! 어 베리 프리티 하이 엘레노어 하이 엘레노어 아 라이크 닥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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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매력점 아 착해 이제 그 짓을 해봐 어 어머머머머머머 예아 너 좋네 조금만 기다려 빨리 치료좀 해주세요 으응 제 마음으로 치료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예쁜 것들은 왜 이렇게 가장 걱정하는거야 좋은 것들은 나쁜 행동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 저는 그 짓을 해봐 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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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허허헣헣헣헣헣헣헣 진짜 미친 것 같아 빨리 우리 꺼내줘 엘리노어? 아직 다 끝났어? 거의 다 일단 이 여성분을 이용해야겠다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 여성분은 바로 이 여성분을 생각하고 이전에 내 계절과 내 시간을 생각하고 내 계절과 내 시간을 생각하고 내가 알았지? 우리 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 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백업, 그랜파 기다려야 돼. 호피의 사람들? 우리 집사는 더 필요해. 아니, 아니. 너 그런 위험을 안 해. 너의 전화가 없지. 그래, 네가 결정할 게 아니야. 봐봐. 다른 방법이 있잖아. 우리 뒷길을 가고 있는 곳이 있잖아. 우리 많이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럼, 오늘 날 떠나고 있잖아. 그 가을에 걸어가면 그 장소에 도착할 수 있다면 가족이 도움이 필요한다면 내가 거기에 도착할 수 있겠어 정말? 정말? 너 내가 도착할 수 있다면 그냥... 내 인생은 내 인생은 아무튼, 생각해봐 제가 좀 patience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1시간 후에 돌아올 수 있겠어 아니? 그녀는 그녀의 인생을 가지고 있겠어 맞아, 그녀는... 엘레노랑 가야지 누가 저런 늙은 꼰대랑 같이 가 너 안껴도 되는데 잠깐만 클램 우리 찢어지자 잠깐만 근데 클램도 성인이 되면 진짜 이유가 자 이렇게 서있다는 하루가 또 지나네요 정말 바쁜 하루였어요 아 그럼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빠른 환승이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새 아침이 밝습니다 아 이건 시즌2 때 엔딩 다음에 그건가 이거 흑형 아들이잖아 시즌2 해보신 분들은 얘가 누군지 알겁니다 좋았어 뭐야 아 맞다 AJ이다 그래 너 때문에 도망갔잖아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도우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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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그럼 뭐 뒤지지도 모르냐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네 아 애가 얼마나 잘 처먹었으면 뼈대가 장난 아니네 와 일단 기다려 용기를 가져야, 에이제이 오케이 꼼짝 말고 있어 먹을 거 구해 올게 오오 오오오 2인분 에이제이 야 언제 또 여기 왔대, 아 미치겠다 외인 포 히임 오케이 저리가 꼼이 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아야야야야야 아아 야야야야 잠깐만 야 이거 반칙이잖아 이거 잠깐만 오오오오오 야야야 저리가 아 정리해보겠다 진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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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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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악 아아아 농구하다가 삔 그런 느낌이야 아Where 농구궁 잡으려다가 손가락 찐 느낌이야 ower 하아 하아 저 느낌 알죠 여러분들 아 손가락 잘렸구나 네 네 네 네 5분 동안 긴장했다고 진짜 이상해 그가 너무 이상해 그렇죠 관계는 빠르게 변할 수 있어요 항상 동참하기도 하고요 아직 몰라 아기가 죽는 줄 알지 계속 과거신이 나올 것 같아 네 오 쒸 우린 또 여유롭게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좀 해줄래요 자 우와 뭐야 뭐야 초코바다 일단 먹을거 초코바 아아 내 초코바야 이거 내 초코바라구 내 초코바 건들지마 내 초코바야 내꺼야 내꺼야 내꺼 내 초코바라구 내 초코바 이 새끼가 이거 안되겠네 내 초코바 건들지마 내 초코바 내 초코바 지금부턴 내 초코바야 마리아나의 테이프 플레이어 초코바가 아니구나 마리아나? 마리아나? 여기있어? 어? 하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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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씨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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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자들 또 한 명 득을 해서 총 4명 멤버 중에 3명이 여자입니다 오! 어디있어? 우리 그 많은 무의들이 나타났는데 케이트는 배로 돌아다니라 그럼 우리에서만 가고있어 아버지를 가져가자, 스웨티 야, 이렇게 해서 할애물이 됐네 할애물이 여성 멤버 세 명째 행복하다 뭔 소리야 케이트 또 있어? 또 여자야 잠깐만 오 아직 있구나 저기 오오오 형수님 형수님 우리 형수님 준비 안돼 내 여자야 내 여자라고 시끌이마 넌 내 남자 시끌이마 하잇 바람이 쳐 무쌍을 찍어주지 어어 쳐 너는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아아 아아 와 바람이 순삭했네 하빌 도련님 성수님 괜찮아요? 이제 앉아나요 병수님 어머어머 야 이러면 안되데 어머 이러면 안되데 어 어 이러면 안되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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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되데 저 형수님인데 어쩔 수 없쇠 응 네, 너는 뽀뽀는 안된다 어 어 어 어 어 어 야 하지만 해냈잖아 어 어 아직 살아있잖아 임마 어 마우스 그가 중요하잖아 그가 중요하잖아 나 그냥 너무 무서웠어 예 대키스 내가 없으니까 두려워 필요 없어 어쨌거나 제가 마우스를 잡는 한 이 시리즈물의 감동은 없을겁니다 너만 없으면 아랫물이 될 수 있어 괜찮아요 어 어 메르시 날맞다 메르시 위도우메이커 그레멘트는 내 친구야 클레멘트는 내 친구야 어 클레멘트는 내 친구야 클레멘트는 내 친구야 안녕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러분들의 욕구를 다 풀어줄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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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만 선택을 차마하지 못하는 선택을 제가 해드릴게요 응 행복하지? 응 행복하지? 응 행복하지? 여자가 몇 명이야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말 놀랍다 난... 이거 못하겠지 믿어 내 가족을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냥... 너는 행복해 너무 좋네 우리 프레스컷에 돌아가게 되면 너는 아직 일주일이야 우리 사업을 잃어버렸어 우리 사업을 잃어버렸어 너는 그 밴드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아직... 너는 기다려야겠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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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밴드에 들어왔어 그래 밴드에 대해 말이야 그 밴드에 대해 말이야 그래 됐다 감사합니다 오! 어! 어! 뭐야! 헐! 외국이가 애국과 딱 치는 순간 마리가 죽어버렸어 개새끼들 내 조카를 죽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 잠깐만 넌 남자 캐릭터니까 잠깐만 하지만 형순이면 살아야된다 잠깐만 아니야 내가 가면 맞을거니까 대응사격 오케이 졌습니다 200... 204호... 봣! 준비된 사서부터 204호 핫! 간다아이! 어어 안돼 안돼 형수님! 아야야야 조카야 아이고 야야야야 어떡하냐아 잠깐만 죽었어 죽어버렸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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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님 잠깐만요 우린 한 번도 있어요 호비 우린 다시 시작하자 넌 괜찮으니? 난 괜찮아 진짜? 아니, 그녀는 없어 그리고 우린 더 오래 걸리는 것보다 더 나아가 될 것 같아 우린 더 기다리지 못해 우린 기다리지 못해 넌 미쳤어? 우린 가야 돼! 우린 한 분을 죽었어 우리 가족들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우리 엘리노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한테 계세요 아니 호비 우리 함께 들어야 될 것 같다 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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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는 끝났다 아니 호비 우리 함께 들어야 될 것 같다 호비 호비 야 나 싸울래 난 남자니까 원수를 갚아야겠어 먼저 가 난 조카에요 원수를 갚아야 갚아야겠어 가 가 니들 가 내가 백업을 해주지 조카에 원수는 갚는다 내가 진짜 개놈의 새끼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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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피소드 1 악에 대한 사실 이렇게 끝났네 벌써 원이 조카에 지민사